세월호 참사 10주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희생된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또래 친구들은 올해 28살의 청년이 됐는데요.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피해 가족들의 아픔은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완수되지 않았다며 잊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화문에 있던 세월호 기업관이 자리를 옮겨온 서울시의회 앞마당입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과 시민사회, 종교계 인사 등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100일 앞둔 날입니다. 피해 가족들은 10년의 세월 동안 함께 싸워주고 위로해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진실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멈출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이 걸릴지라도 끝까지 싸워나가는 우리 가족들 옆에 힘이 되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함께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민사회는 생명과 안전이 시민 모두의 권리로 보장되고 피해자들의 권리가 제도권 안에서 보장받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연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침몰 원인과 구조 실패 경위 등에 대한 수사와 정부 공식 조사만 9년간 총 9차례 이상 그럼에도 여전히 구할 수 있었던 소중한 생명들이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 어디에도 명카에게 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당시 250명의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과 또래의 친구들은 올해 28살에 청년이 됐습니다. 세월호 세대로 불려지는 이들은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까지 겪게 되면서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더 힘겹게 맞이하게 됐습니다. 걸러지고 걸러져 간신히 살아남은 97년생은 이렇게 다짐합니다. 또다시 참사가 덮쳐와 내가, 내 사랑하는 친구가, 내 사랑하는 가족이 떠나는 것을 다시는 가만히 지켜보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위원회는 10주기 기억식에서 함께 노래할 4,160명의 합창단을 다음 달 말까지 모집합니다. 현장 참여가 아니더라도 동영상을 촬영해서 참여할 수 있으며 합창지도와 세월호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주기를 맞아 제주도를 출발해 전국을 순회한 뒤 안산에서 서울까지 1박 2일로 진행하는 도보 행진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4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는 안산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단원과 학생들의 기억물품과 미술작품 전시가 준비돼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준비하는 세월호 가족과 시민들은 노란 리본이 그려진 노란 장미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btv뉴스 이재명입니다.